자 두번째 압록강 안팎이 우리 땅인데 지금 그 여진이 중간을 강점하고 교통을 막아 바다를 건너기보다 어려우니 너희와 국교가 통하지 않는 것은 여진 때문이다. 그 자리에 없는 사람 탓하기. 아 이런 전술이에요. 여진을 몰아내고 우리 옛 땅을 회복하여 길이 통하게 한다면 어찌 국교를 열지 않겠는가. 다시 얘기해서 청천강까지 가있는 고려의 국경을 압록강까지 미루게 한다면 그래서 거란과 국경을 바로 접하게 해준다면 거란에 사대하겠다. 라는 약속을 한 거예요. 이것도 쉬운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 조선시대의 명청교체기에 조선에서 명과 사대관계를 끊고 청에 사대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을 때 얼마나 큰 반대에 부딪혀요. 결국 그렇게 못하잖아요. 고려는 그런 고민은 안 한 거예요. 거란과 송중에 누가 강한가 이것만 따진 겁니다. 아까 형세, 문화, 혈통 중에 어떤 것이 기준이 된다고 그랬죠? 형세. 누가 강한 나라이냐 이것만 가지고 판단을 한 거예요. 서희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소손령도 말하자면 구단이에요. 금방 알아듣고 자기 나라 황제에게 고려가 화친을 청하니 전쟁을 중지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 소손령과 서희 두 구단끼리 외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윈윈을 한 건데요. 한번 그 성과를 볼까요? 서희가 얻은 것. 전쟁을 끝냈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전쟁이 계속되면 전쟁터가 고려가 되기 때문에 이기든 지든 승패에 관계없이 피해는 고려의 몫이 됩니다. 그렇죠? 전쟁을 종식시켰다. 굉장히 큰 성과예요. 두 번째, 영토를 늘렸습니다. 영토를 늘렸어요. 청천강에서부터 압록강에 이르는 지금의 평안북도 지대가 고려의 영토로 들어와요. 이 지역을 압록강의 동쪽이라고 해서 강동이라고 부르고 뒤에 여기에 여섯 개의 주를 설치했기 때문에 강동육주라고 부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은 잘못된 거예요. 서희가 강동육주를 영토로 확보했다. 이거는 앞뒤 관계가 막 뒤섞인 거고요. 강동의 영토를 확보해서 육주를 설치했다. 이렇게 표현해야 맞는 거죠. 그런데 이 강동육주가 흥화진, 용주, 통주, 철주, 곽주, 귀주 여섯 개거든요. 이 여섯 개는 그 뒤에 이어지는 거란과의 전쟁에서 고려의 요새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몽골과 전쟁을 할 때에도 몽골군과 맞서 싸우는 정말 중요한 요새가 돼요. 이때 청천강부터 압록강에 이르는 이 땅이 고려의 영토가 된 것이 고려로서는 커다란 장벽 하나를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에 굉장히 중요한 성과를 갖습니다. 말하자면 마치 왕좌의 게임에 나오는 벽 있잖아요. 이런 게 생긴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성과죠. 그러면 거란은 무엇을 얻었을까요? 소손령은 이렇게 돌아가서 거란 황제에게 혼났을까요? 칭찬을 들었을까요? 당연히 칭찬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군대를 하나도 잃지 않고 목적을 달성했으니까요. 그 목적은 뭐였죠? 고려와 송의 관계를 끊는 것. 그래서 앞으로 거란이 송을 공격할 때 고려를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이걸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둘은 윈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늘 생각하는 세상에 법칙 하나가 있습니다. 행복량 불변의 법칙이라는 거죠. 누군가가 좋으면 누군가는 꼭 나쁘다. 누군가가 나쁘면 누군가는 그 이익을, 그 행복을 가져간다. 이거예요. 고려와 거란의 이 행복만큼 불행해지는 쪽이 있죠. 1. 여진 여진족은 아무 부담 없이 청천강, 압록강 사이에서 살고 있다가 갑자기 이 지역이 고려 땅이 되면서 그 지역에서 쫓겨나거나 아니면 고려에다가 세금을 받쳐야 되는 이런 처지가 됩니다. 여진은 그만큼 불행해져요. 그런데 여진보다 더 불행해지는 나라가 있습니다. 송이죠. 송은 의문의 일패를 당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고려하고 거란이 전쟁을 합네, 협상을 합네 막 그러더니 고려와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이러면서 앞으로 거란이 공격해오면 혼자 맞서야 되는 처지가 됩니다. 자, 이러면서 국제관계의 냉정함 이런 걸 여기서 한 번 또 맛보게 되는 거죠. 자, 국제관계는 냉정해요. 그 냉정한 그 그런 대우를 내가 안 받고 상대방이 받게 하려고 한 것이 이게 외교전의 본질이에요. 자, 그래서 고려는 거란과 책봉 조공관계를 맺고 송과의 관계를 끊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도 고려는 그 장례를 또 대비해요. 여기에서 고려의 천재적인 모습이 보이는 건데요. 자, 지금은 거란이 강해서 거란과 책봉 조공관계를 맺고 송과의 관계를 끊었지만 앞으로 거란과 송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 송을 그냥 허짐짝 버리듯 이렇게 버리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보험 하나를 또 듭니다. 거란과 이 약속을 하고 거란의 연호를 사용하기로 한 그때 송의 사신을 보내서 이런 제안을 해요. 우리가 작년에 거란의 침략으로 아주 불쾌한 일을 당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군대를 지원해 주면 우리가 그 전쟁에 대해서 보복을 하려고 한다. 이러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한테 군대를 주면 우리가 거란과 싸울 거야. 그리고 너희들과의 관계도 안 끊을 거야.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송에서는 아주 난감해져요. 거란과 싸울 힘이 없는데 저 고려의 제의를 안 받아들이면 고려가 우리하고 관계를 끊을 텐데 그래서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결론을 내립니다. 북쪽 국경이 겨우 편해졌는데 지금 가볍게 움직일 수는 없다. 그래서 고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고려 사신들을 그냥 후하게 대접해서 돌려보내요. 이러면 답이 나온 겁니다. 이때부터 송과 관계를 끊었다. 고려는 송에 이 말을 한 거예요. 우리와 책봉 조공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면 니들이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라. 니들이 힘이 없으면 우리는 너희에게 사대할 수가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일방적으로 송과의 관계는 또 안 끊은 거잖아요. 뭐냐면 뒷맛을 또 남겨놓는 거죠. 강대국을 상대하는 중간에 낀 작은 나라의 외교 자세 이게 어떠해야 되는지 이때 고려는 아주 잘 보여줍니다. 지금 서희의 동상이 국립외교원 앞에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외교관들에게 서희를 범받자, 서희를 공부하자 이런 뜻이겠죠. 저는 정말 적당한 곳에 아주 적당한 동상이 세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한국의 외교가 서희처럼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렇게 하나요? 제가 볼 때 지금 우리도 이렇게 깰같은 외교를 못해요. 우리는 그렇게 큰 외교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작은 외교를 해야 돼요. 여기에서 빈틈을 찾고 거기에서 국익을 극대화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고려처럼요. , 고려처럼요. 이이킹은 국립외교원에 이렇게